안녕하세요. 관계급 교육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223페이지의 저당권 설정 제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주택을 분양 공급하게 되었을 때 지켜야 될 각종 주택법상의 규정을 함께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저당권 설정 제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이중매매에 관한 사안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가 결정되는데 불구하고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곤란하죠.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 주택법에서는 저당권 설정 등에 관한 제안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당권 설정 제안과 관련되어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가 결정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주택법에서는 선분양 후시공 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입주 예정자가 결정되게 되는데 저 입주 예정자에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이전에는 사업체 명의이죠. 저 사업체 명의의 주택을 입주 예정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이것 곤란하죠.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우리 주택법에서는 저당권 설정 제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제안과 관련되어 제안 대상이 있어서는 자주 시험에 취재되는 것으로 저당권 설정 제안 기간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3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업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하여 입주와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와 모집공고 승인신청일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리고 가로 속에 주택조합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일 동그라미 넣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동그라미 넣습니다.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이 된다. 1. 해당 주택 등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건 설정하는 행위 2.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 3. 매매 또는 증여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그러면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은 그 시작하는 기산점이 입주와 모집공고 승인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까지를 저당권 설정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자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이내 착공 신고하고 그 건설 공정이 20%에서 40%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선 분양할 수 있습니다. 여기 40%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한 대지 조성 작업을 할 시기가 40%에 해당되게 되고 각종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공사로부터 건설회사가 땅을 분양 받았을 때 기초공사를 마치게 된다고 하면 그때를 20%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분양하고자 한다고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받아야 되고 승인받은 이후에는 신문에 아파트 분양 가격 등을 상세하게 명시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 신청하게 되면 당첨자와 아파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사업체는 입주 예정자와 청약 그리고 주택공급 계약 등을 체결하다 보니 입주 예정자에게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돈을 받고 입주 예정자가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면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을 저당권 설정 제안의 기산 시점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이후 중대금 60%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금사 받은 이후에 잔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저 등기하기 전까지는 바로 사업체 명의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등기부상의 명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는 사업체는 함부로 이중매매하는 게 곤란해지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제안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한 날 60일까지를 저당권 설정 제안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 등기는 하나의 의무 사항에 해당되게 됩니다. 등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 되게 되는데 등기 가능한 날부터 60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등기할 수 있지만 60 하루째부터는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 바로 60일까지를 저당권 설정 제안 기간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의 담보물건을 설정하거나 전세권, 지상권 등이라고 하면 제안 물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법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현재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자기 명예 주택 대이지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이후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었을 때 사업체가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게 된다면 담보물건자는 담보자본 물건을 처분하고 자신의 원리금 해소할 수 있죠. 입주 예정자는 주택에 입주한 이후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황당한 일을 당한 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안 물건과 관련되어 우리 지사권이나 전세권에 관한 사항을 생각해보면 사용수익 처분과 관련되어 사용수익을 제3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제안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제3자에게 전세권이나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지상권을 설정해 주게 된다고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은 제3자가 입주 예정자보다 우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입주 예정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의 담보물건, 지상권 등의 제안 물건, 매매 등의 방법에 의한 처분 행위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권리 제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부기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기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기 등기는 소유자인 사업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사업체 중에 국가 기관은 이중매매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죠.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사업체 중에 국가, 지방자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부기 등기 대상에서 제외,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기 등기 시기에 관한 사항을 한번 살펴놓으시고 특별히 위반 시에 어떤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224페이지에는 양가로 위반 부기 등기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는 부기 등기 대상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부기 등기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가 기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 시기와 관련되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대지의 경우는 입자무직 공고 승인 신청 시에 부기 등기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효과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무효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가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사업체는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을 알고 이중 매매를 체결한 겁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면서 선의, 악의 구분한 적 있죠. 알고 하면 악입니다. 그리고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해당 보존과 관련된 등기부 등분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처벌하거나 압류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없다. 그런 취의 부기 등기를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하면 저 제3자도 악입니다. 악의와 악의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바로 무효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면서 선의, 선의 관계라고 하면 유효 선의, 악의 관계라고 하면 취소 악의, 악의 관계라고 하면 무효로 한다. 그 말 기억하신다고 하면 저당권 설정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무효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제한 저당권 설정 제한 대상과 부기 등기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하는 것이 이쪽의 시험거리가 되고 특별히 과거 10회 이전에는 자주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1회부터 18회 시험까지는 출제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다시 한번 출제될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용들을 한번 저렇게 정리해놓습니다. 그리고 신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에 사용금사후 매도청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매도청구를 명도소송으로 표현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요건과 관련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셨는데 예외적으로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죠. 그 사용권을 확보하고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주택건설 사업 도중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사업체가 주택건설 예정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지만 여기 사용금사후라고 하면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죠. 그리고 입주 예정자에게 소유권을 모두 이전 등기해줬다고 하면 사업체가 당사자가 되질 못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주택건설 예정제의 일부 땅을 아파트 단지 주민의 공동 소유가 못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용금사후 매도청구에 관한 사안들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주택건설 예정제를 조성하고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 주택건설 단지 안에 일부 땅을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저 땅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들기 때문에 우리 주택법에서는 명도 소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금사후 매도청구에 관한 제도를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주택이 조금 이해지셨다고 하면 여기 매도청구와 관련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용금사후 매도청구와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매도청구가 가능한지 여기 매도청구라는 것은 명도 소송에 관한 사항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때만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청구와 관련된 엄격한 요건 등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26페이지의 사용금사후 매도청구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1번입니다. 동일아 1번 주택 또는 독립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사용금사 받은 이후에 사용금사 받은 이후 추정했습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가로 속에 실소유자를 표현합니다.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주택이나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설의 소유자가 매도청구의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라고 하면 사업 주체가 이와 관련된 당사자이기 때문이겠지만 지금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사용금사 이후 시점이기 때문에 주택 또는 복리설의 소유자가 매도청구와 관련된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이들은 사용금사 이후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를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실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관련되어서는 사용금사 이후라는 것을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매도청구와 관련된 요건을 함께 살펴 주시는데 아파트 단지의 소유자는 100명, 200명, 여러 명 될 수 있죠. 이들 모두가 매도청구와 관련된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그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토지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매도청구와 관련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청구의 요건이 아니고 많은 토지 소유자 직접 매도청구와 관련된 명소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사건이 복잡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자를 선정할 때 선정 요건으로서 4분의 3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2번입니다. 매도청구하는 경우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된다. 그래서 매도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 토지에 대해서만 매도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매도청구와 관련된 매도청구에 대한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청구와 관련되어 만약 대지의 면적이 5% 미만일 때는 매도청구 가능한데 만약 5% 이상 주택단지 면적의 10%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했다고 하면 이때는 매도청구 자체가 안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 절차 또는 토지 소유자와의 각종 매매 등의 방법에 의한 협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5% 미만일 때만 명도 소송이라는 소송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단지 소유자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청구의 요건과 관련되어 5% 미만이라는 것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5% 미만이랄지라도 해당 토지 소유자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만 매도청구할 수 있고 만약 2년 경과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매도청구 대상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사용금사 후 공동택 등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청구에 관한 요건 저 두 가지를 꼭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도청구와 관련된 효과는 공동택 소유자 전체의 효력 미치고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아니라 대지의 지분도 함께 건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업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주택 소유권을 모두 이전시켜놨는데 사용금사 후 발생한 하자로서 주택단지의 일부 땅을 원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했다고 하면 하자 있는 물건을 판매한 것이죠. 그와 관련된 책임은 모두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업주체가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도청구와 관련된 토지 소유권의 회복 비용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절차 진행 비용 이런 모든 비용이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 구상할 수 있다? 사업체가 책임져야 되죠.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매도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주택건설과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있어서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는 주택건설 예정제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가 가능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도청구와 관련되어 주택건설 예정제 95% 이상의 토지 사용권 등을 확보했다면 잔여 토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할 수 있고 95% 미만이라고 하면 토지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10년 미만인 자에 대해 매도청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매도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매도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전 협의 절차 거쳐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매도청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안들과 연결시켜 사용무사업 매도청구를 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매도청구를 진행한 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체가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반면 지금 매도청구는 사용 금사 이후 절차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던 주택 소유자, 복리 소유자가 매도청구에 당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청구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대지 면적 중에 5% 미만,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청구와 관련된 의사표시를 통달하도록 되어 있죠. 그와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해 놓는 것이 올해 시험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청구, 이 정도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는 투기에 대한 규제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금 주택공급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절차에 관한 문제와 사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견본주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저당권 설정 제한, 그리고 사용무사구 매도청구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는데 이러한 자체는 사업체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상의 규정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일반인에게 공급하게 되면 주택을 공급하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자신의 거주 목적으로 사용돼야 되지 이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입주자의 추기를 방지하기 위한 재반 규정들을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1인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공급받아 이를 재택구사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투기, 억제에 관한 사안들을 발현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첫 번째 공급지에서 교란금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공급지에서 교란금지는 우리 주택법에서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주변 도란에다 보면 청약통장, 상담, 알선, 매매 이런 것 권장하는 전단 광고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2014년 이전까지 말하더라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 특히 무주택 세대주의고 그리고 자재분이 2명 이상인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통장을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청약통장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에게 통장 건넸었을 때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 외에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웃돈을 붙여준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법이 대폭 개정되며 분양시장이 활성화됐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10년 이상인 자 그리고 자재분 한 2명, 3명 가지신 분이 있다고 하면 그 통장을 한 3천만원까지 웃돈을 얹어주고 통장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분들이 사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법행위가 저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청약통장 하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분양시장이 좀 활성화되게 되면 통장 팔아먹는 것도 괜찮겠죠. 제가 불법을 조작한다고 합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한 통장거래에 대해서는 법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안들을 공급돼서 교란금지 규정에서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기과열지구를 228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는 작년 같은 경우에 주관식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출제했다고 하면 다시 출제하기가 좀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놓습니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투기를 억제할 필요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의사가 특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매 행위를 제안하고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런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게 된다고 하면 주택가격 안정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그 정도만 기억해놓습니다.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풀이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230페이지의 전매 행위 제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18일 시험 때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문제 출제했고 그리고 앞으로 시험 문제 나오겠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문제 아니면 전매 제안 이 정도가 시험거리가 되게 될 겁니다. 여기 전매 제안과 관련되어 전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이전에 있어서는 등기함으로써 권리 변동이 성립되게 됩니다. 여기 전매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이지만 등기하지 않고 해당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전매라 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양권 전매입니다. 그러면 선 분양 후 시공 방법에 따라 한참 주택건설 중인 아파트를 일반에게 분양하게 된다면 아직 완공되기 전에는 사업체가 등기상의 소유자이죠. 그러면 그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따로 해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한 형태를 매매가 아니라 전매라 편합니다. 이러한 전매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특정한 경우에만 전매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그걸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투기 과일적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곳에 입주자로 쓴 지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이러한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그 전매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수장관 또는 수의사가 투기 과일적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 투기 과일 직원에 새로 건설 되는 주택의 분양권 거래 할 수 없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바로 전매 가능하다고 하면 시세 차익을 얻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신설된 상황으로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러면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그 위치 장소가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택 전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죠. 우리가 공공택지 외 택지라고 하면 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 택지가 바로 민간택지, 공공택지 외 택지입니다. 공공택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화지구, 동산지구, 광교, 신도시 이러한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 땅이 바로 공공택지이고요.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 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민간택지, 공공택지 외 택지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간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곳에 새로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때는 그 위치 장소가 수도권이었을 때 서울, 인천, 경기를 말합니다. 그 수도권에 공공택지 외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곳 아니죠. 그곳의 주택에 대해 전매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대상이 무엇인지 꼭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 우리 2번 살펴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데 단세에 이름만이 있습니다. 수조권의 지역으로서 투기괄주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해제된 지역 중에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듯 전매 제한 대상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서 그 위치 장소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투기괄주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투기괄주 지정이 해제된 지역 중에 엔드 개념입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 이러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역으로 수조권에 건설되어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전매 제한 대상이고 투기괄주가 안에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며 공공택지에 건설되어 있다면 모두 전매 제한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이 세 가지 요건에 모두 충족했을 때만 전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여기 수도권 외 지역이라고 하면 대전, 광주, 부산 그리고 투기괄주가 아닌 곳 현재 대한민국의 투기괄주가로 지정된 곳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 바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땅 그러면 대전에 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라고 하면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랄지라도 전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매 제한과 관련된 예외 표정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전매할 수 없는지 전매 제한 기간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다만 투기괄주가 관련된 전매 제한 기간은 17회 시험대에 시험에 한번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투기괄주가 관련된 주관식 문제를 시험에 낸 바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해서 2년 시험에 출시했다고 하면 좀 시험거리가 덜할 겁니다. 그래서 투기괄주가 관련된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서 잠깐 확인해놓습니다. 230페이지에 이 전매 제한 기간 차지였죠. 투기괄주가 안에 전매 제한 기간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이 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 전매 제한 기간은 5년 초 갈 수 없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1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은 이번에 사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500세대를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자무직 공고하고 최초 입주 예정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날이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만약 2월 15일이라고 하면 500번째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이 한 7개월 뒤에 또는 8개월 뒤에 8월 중선쯤에 공급계약 체결했다고 하면 이 500번째 주택일 날지라도 전매 제한 기간을 기산하는 시점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 2월 15일 기준으로 전매 제한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분양계약 체결하게 되면 보통 3년 정도 뒤에는 실제 주택에 입주하게 되고 입주한 주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 저 등기하는 시점보다 5년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부도 파산하여 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것보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먼저 도래할 수 있죠. 만약 그런 경우라면 소속권과 충청권의 투기괄직으로 지정된 때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아직도 주택건설 중인데 5년이란 시간이 먼저 도래했다고 하면 그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하겠다는 양입니다. 그 밖의 적의 경우는 1년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관련된 전매 제한 기간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 231페이지의 박스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 출제하는 분도 이 문제를 출제하고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한번 내게 되면 그분도 제대로 답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놓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관련되어 최장 전매 제한 기간 바로 6년입니다. 우리 교재 231페이지에 1. 수도권 그리고 2는 비수도권을 말합니다. 그 1번과 관련되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주택공급가격이 주변 시세의 70% 미만의 경우는 그 전매 제한 기간을 5년, 6년으로 한다. 6년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워낙 복잡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시세의 100% 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첫 번째 나오는 것 그리고 가장 긴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관련되어 최장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이다? 6년이다.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건설 공급한 경우로서 그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의 70% 미만 70% 미만이면 이걸 제대로 정리해 주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 챙기겠습니다. 100% 이상의 경우는 몇 년?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그런데 이 전매 제한 기간은 계속 바뀝니다. 작년에 주택 법률을 개정하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이렇게 6년으로 정했지만 예전에 MB 정권 때는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이 왔습니다. 계속 바뀌는 게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쪽 제장 기간 6년만 기억해놓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주택 저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얼마인지를 살펴놓습니다.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아파트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은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얼마? 6개월 동안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과 관련된 특례 저렇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분명 전매 제한 대상은 전매 제한 기간 중에 함부로 처분할 수 없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가 외국에 이민 가게 되면 국내 주택 필요 없죠.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건설했던 사업체의 동의 받도록 돼 있는데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면 주택공사에 동의 받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전매 사유에 관한 사안들을 주로 시험에 묻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232페이지에 3번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1, 2 찾았죠. 1번 그대로 봅니다. 세대원이 근무, 생후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을 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다른 직원으로 이전하는 경우 여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수족군을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그러면 이사 가게 되었을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장소 제한 없이 전매할 수 있는데 상속 외 사유 회사를 옮기거나 근무지 이전이죠. 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약이죠. 결혼하거나 생후상의 사정 그리고 질병치료 여기 생후상의 사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 외 이사 원인 기타 등등이겠죠. 설마 투기를 목적으로 이사한다? 그건 좀 아니겠죠. 그러한 것을 제외한 법이 인정하고 있는 이사 원인이 있다고 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관계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때 사업체의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천안에 살고 있는데 비수도권입니다. 서울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출세는 시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천안에 있는 분양가 상한적 주택을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하고자 한다면 이건 전매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근무지 전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지만 여기 서울은 수도권이죠. 수도권을 이사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적 주택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서울에 살고 있다가 천안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비수도권을 이사한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분양가 상한적 주택을 주택공사의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이사 원인이라고 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사업체의 동의받아 전매 제한기간 중에 전매 가능하지만 상속 외 사유의 경우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관객실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때만 사업체의 동의받아 전매 제한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함께 살펴봅니다. 해외 이주하거나 이민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2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게 된다고 하면 국내 주택 필요 없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 전매 가능하다는 것 확인됩니다. 남의 사유는 자주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만약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4번 이혼과 관련된 원인 그리고 7번 입주자 순된 지위 또는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부 증여라는 말 한번 확인만 해봤습니다. 그 정도 보시는 게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입니다. 4번부터 6번까지 이야기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전매 제한 대상 무엇인지 세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매 제한기간을 살펴보는데 투기 과일주가 관련된 전매 제한기간은 17일 시험 때 이미 출제했습니다. 분야가 상한적인 주택은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전매 제한기간이 6년이라는 것 정도만 다시 한번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은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하여서 6개월을 전매 제한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작년 개정상인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다고 하면 한번 출제할만 할 겁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에 대한 예외 이 정도를 한번 보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를 정해놓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형태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에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